이해시 와 정말 오늘 역삼성 변수하러 온 백상의 세뱀 방에 진행을 맡아주실 우리 NC 세 분을 먼저 만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회고는 작경에 이어서 2회 연속 함께 호흡을 해주십니다. 자 저희가 왼쪽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 보시고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 정말 많은가 있도록 되세요. 여러분들 기다리셨습니다. 이어서 다음 대만이 와주시기 바라고요.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멋진 호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작년에도 멋진 호흡을 보여주셨던 왼쪽으로 아주 유연지에서 보여주신다는 운명을 칭찬했습니다. 상승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etaanira 하루 되세요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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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